안녕하세요. 김장배추를 호칸에 실패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봄똥배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봄똥배추는 추대와 내안성에 굉장히 강이기 때문에 겨울나기가 잘 되는 그러한 배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는 9월 하순부터 심어가지고 10월 하순까지 심으시면 되고요. 중부지역은 9월 하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심으시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겨울에는 잎이 아주 작고 또 한갈색으로 변해가지고 상품성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데 뿌리만 얼지 않으면 또 다시 봄에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지에 할지라도 겨울나기 할 때 엘그로우 부직포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얇은 부직포를 여기에다 덮어놓으시게 되면은 오래도록 상품성 좋은 그러한 채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지금 할죽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할죽을 해가지고 꽂아 놓으면은 겨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그러한 작물이 바로 봄똥배추가 되겠습니다. 별똥 재배시에 폭설이라든지 또는 심한 좋은 시에는 이러한 부직포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봄똥배추는 결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구 배추는 아니지만은 1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이 활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씨앗을 파종원하면 따뜻한 곳에서는 한 달 정도면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고요. 또 좀 추운 곳에서는 한 달 반 정도만 이렇게 되면은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채소로 봄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폭염에 몇 차례 지금 배추를 심었어도 실패하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난감하시는데 이렇게 텃밭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텃밭 공간에다가 테이비나 복합비로 또 살중제 조금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봄똥배추를 심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육 초기에 너무 건조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석회 결피 변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육 초기에 물관리를 잘 신경을 쓰시면은 굉장히 생육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씨앗을 파종해 보여드리겠는데요. 파종하고 이 물뿌리개로 물을 흠뿍 줍니다. 흠뿍 주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사르르 흙을 옆에서 흙을 덮으신 다음에 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도록 또 발화도 100%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토로 덮을 계획입니다. 이걸 바로 범똥 씨앗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 보세요. 지금 이미 저는 지금 밭을 준비해놨는데 여기 양파 유공빈이 되어서 이 구멍마다 해버리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 칸 띄고 이렇게 뒤로는 바로 저기 하는데 옆 줄로는 한 칸 띄고 지금 파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 놓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위에다 이렇게 좀 뿌리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매달씩 여기다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리시고 여기에 있는 흙으로 살며시 이렇게 덮습니다. 주위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살며시 덮고 다 파종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다가 이제 물뿌리개로 물을 흠뻑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흠뻑 주셨죠.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원회용 상토 이것을 위에다 살며시 이렇게 얹어주면 씨앗이 굉장히 발화도 잘 되고 또 초기 성장이 잘 돼서 범똥을 맛있게 이렇게 싱싱한 범똥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